자, 오늘부터 우리 둘째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첫째 마당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둘째 마당에서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본어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형용사, 하나는 이형용사입니다. 네, 나형용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바로 앞에 붙는 소리가 뭐뭐 나형용사, 나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나형용사,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뭐뭐 이형용사, 해서 이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는, 연결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우리 나형용사부터 배웠는데요. 나형용사는 명사랑 똑같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명사 연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단어 익히기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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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기나 활기 넘치는 건강한 元기나 静かな 조용한 静かな 기계열 기계열 깨끗한 renew 기회나 간단 간단한 쉬운 간단 나 대현나 힘든 대현나 大変な 奥さん 夫婦姉分 奥さん 所 所 所 仕事 いい 仕事 明日 내일 明日 スゴク 엄청 무지 되게 スゴク ソンナに 그렇게 끝도록 ソンナに ドンナ 어떤 ドンナ 2단계 基本 文형 익히기 日本에서는 나 형형사로 명사를 꾸미는 수식하는 문장 연습하겠습니다. 나 형형사는 뭐뭐나라는 형태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단어에서 뭐뭐나 형태로 나 형사를 연습했죠. 근데 사실은 사전에서 찾아볼 때는 나를 뺀 형태로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유명한 내 해단대는 유매나 같으면 나빼고 유매라고 찾으셔야 돼요. 사전에서는. 근데 나가 붙은 형태로 배워두는 것이 좀 편하거든요. 실수도 적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도 유명함이라고 명사로 해석하는 것보다 유매나 형태로 유명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머리에 쉽게 들어가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나를 붙인 형태로 나 형용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나 붙은 형태로 연습했으니까 쉽죠. 우리가 단어에서 배운 나 형용사를 명사 앞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유명한 가수야 엄청 유명한 가수야 엄청 활기 넘치는 사람이야 수고구 견기나 히토 수고구 시즈카나ところ 무척 조용한 가수야 수고구 시즈카나ところ 수고구 기레이나 히토 자, 이번에는 나 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되 부전문 연습하겠습니다. 서술어에 쓰이는 게 명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배운 거죠 명사 뒤에じゃない 붙이면 모모가 아니야 가 되죠. 모모나 모모잖아요 모모한 모모가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そんなに簡単な 테스트じゃない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야 そんなに簡単な 테스트じゃない そんなに大変な仕事じゃな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そんなに大変な仕事じゃない そんなに有名な歌手じゃない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니야 そんなに有名な歌手じゃない そんなに静かなところじゃない 그렇게 추운한 것이 아니야 そんなに静かなところじゃない 3번에서는 나 형용사를 서술어에 쓰는 연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형용사에 나가 붙는 것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꾸며줄 때예요. 그래서 서술어에 쓰일 때는 나를 빼고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な 같으면 나 빼고 유명이라고 하면 유명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僕の彼女はすごく元気 내 여자친구는 엄청 활기 넘쳐 僕の彼女はすごく元気 あの人の奥さんはすごく綺麗 あの人の奥さんはすごく綺麗 저 사람의 부인은 무지 예뻐 あの人の奥さんはすごく綺麗 今日のテストはすごく簡単 오늘 시험은 되게 쉬워 今日のテストはすごく簡単 その仕事はすごく大変 그 일은 엄청 힘들어 その仕事はすごく大変 자 4번에서는 나 형용사를 서술어에 쓰는데 이번에는 부정문 만들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 형용사는 활용이 명사랑 똑같이 된다고 했죠? 자 명사 부정 어떻게 만들었죠? 명사 뒤에 자나이를 붙였죠. 나 형용사도 똑같아요. 다만 나 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 빼고 자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그 가수는 그렇게 안 유명해 그 가수는 그렇게 안 유명해 その 가수는 그렇게 예유명해 거기와そんなにMom scam 여긴 그렇게 쉴가라는 여기가 그렇게ере неё 거기와 그렇게静 haya あの人の奥さんはそんなに綺麗じゃない あの人の奥さんはそんなに綺麗じゃない 저 사람의 아내분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 あの人の奥さんはそんなに綺麗じゃない 明日の試験は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電시험은 그렇게 안 쉬워 明日の試験は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5번에서는 どんな라는 의문사 연습하겠습니다 どんなが 어떤이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どんな 뒤에는 명사가 이어지죠 どんな人? どんな人? どんな仕事? どんな仕事? どんなところ? どんなところ? どんなテ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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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에서 どんな? 어떤? 音サーを 써서 질문 만들었죠 6번에서는 5번에서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하겠습니다 수고크 유명한 사람이야 수고크 유명한 사람이야 수고크 다이앤 나 시고토 무지 힘든 일이야 수고크 다이앤 나 시고토 수고크 기레인 나ところ 엄청 아름다운 곳이야 수고크 기레인 나ところ 수고크 간탄나 테스트 되게 쉬운 시험이야 수고크 간탄나 테스트 둘째 마당 일본어 형용사 이것만 알면 기초는 끝 첫째 마디 명사와 비슷한 나 형용사 11. 유명한 가수 유명한 가수야 워밍업 기본 회화 듣기 유명한 유명한 연기나 활기 넘치는 건강한 연기나 조용한 시즈가 나 기레인 나 이엠분 아름다운 깨끗한 기레인 나 간탄나 간단한 쉬운 다이앤 나 다이앤 나 힘든 다이앤 나 옥상 부인 아내분 옥상 도코로 곧 도코로 시고토 일 시고토 아시타 내일 아시타 수고크 엄청 무지 되게 수고크 손나니 그렇게 그토록 손나니 도너 어떤 도너 2단계 기본 문형 익히기 일 수고크 유명한 가수 엄청 유명한 가수야 수고크 유명한 가수 수고크 겐기 나 히토 엄청 활기 넘치는 사람이야 수고크 겐기 나 히토 수고크 시즈가 나 토코로 무척 조용한 글씨야 수고크 시즈가 나 토코로 수고크 히토 무지 예쁜 사람이야 수고크 기 레이 나 히토 이즈 куда 이즈 ک Cambridge 시기는 일이 아니 луш 다 이런 대 eto 시고 important 선 Jang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そんなに大変な仕事じゃない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니야 そんなに 유명한 가수じゃない そんなに静かなところじゃない 그렇게 중간 곳이 아니야 そんなに静かなところじゃない 3.僕の彼女はすごく元気 내 여자친구는 엄청 활기 넘쳐 僕の彼女はすごく元気 あの人の奥さんはすごく綺麗 저 사람의 부인은 무지 예뻐 あの人の奥さんはすごく綺麗 今日のテストはすごく簡単 오늘 시험은 되게 쉬워 今日のテストはすごく簡単 その仕事はすごく大変 그 일은 엄청 힘들어 その仕事はすごく大変 3.その歌手はそんなに 유명じゃない 그 가수는 그렇게 안 유명해 その歌手はそんなに 유명じゃない ここはそんなに静かじゃない 여기는 그렇게 중간지 않아 ここはそんなに静かじゃない あの人の奥さんはそんなに綺麗 じゃない 저 사람의 아내 부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あの人の奥さんはそんなに綺麗 じゃない 明日の試験はそんなに簡単 じゃない 내일 시험은 그렇게 안 쉬워 明日の試験はそんなに簡単 じゃない どんな人 어떤 사람이야 どんな人 どんな仕事 어떤 일이야 どんな仕事 どんなところ 어떤 고수이야 どんなところ どんなテ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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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く 유명な人 すごく 유명한 사람이야 すごく 유명な人 すごく大変な仕事 무지 힘든 일이야 すごく大変な仕事 すごくきれいなところ 엄청 아름다운 곳이야 すごくきれいなところ すごく簡単なテスト 되게 쉬운 시험이야 すごく簡単なテスト 3단계 회화로 다지기 단어 타입 회화 유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쁜 여자를 보고는 료에게 물어보네요 아는 사람은 누군요? 누군요? 아는 사람, 아는すごくきれいな人 아, 낙가와 사쿠라 낙가와 사쿠라? 유명한 사람? 응,すごく 유명, 일본의 가수 아,そう 이쁘네? 응 아, 나의 타입은 아니 아는 사람, 누군요? 저 사람 누군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도는 사람? 어떤 사람? 도는 사람? 아는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는すごくきれいな人 저 엄청 예쁜 사람 아는すごくきれいな人 아, 낙가와 사쿠라 아, 낙가와 사쿠라야 아, 낙가와 사쿠라 낙가와 사쿠라? 낙가와 사쿠라? 낙가와 사쿠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 응,すごく 유명 응, 엄청 유명해 응,すごく 유명 일본의 가수 일본 가수야 일본의 가수 아,そう 아, 그래 아,そう 그래서 이와 함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런가 그래서 아, 나의 타입은 안 내 타입은 아니야 나는 의아 나의 타입은 안 나의 타입은 안 그래 응, 그래 응, 그러니까 あの人誰 どの人 あの人 あのすごく綺麗な人 ああ中川さくら 中川さくら 有名な人 すごく有名 日本の歌手 ああそう きれい うん そうかなあ 俺のタイプじゃない そう あの人誰 どの人 あの人 あのすごく綺麗な人 ああ中川さくら 中川さくら有名な人 うんすごく有名 日本の歌手 ああそう きれい うん うん そうかなあ 俺のタイプじゃない そう あの人誰 あの人 あの人 あのすごく綺麗な人 あのすごく綺麗な人 中川さくら有名な人 ああそう そう。 うん。 そう? どの人? ああ、中川さくら。 うん、すごく有名。日本の歌手。 きれい? そうかな。俺のタイプじゃない。 연습 문제 1. 주어진 일본어 질문에 포기와 같이 응으로 대답해 보세요。 その人は有名な歌手? うん、有名な歌手。 え? その人は元気な人? うん、元気な人。 え? ここは静かなところ? うん、静かなところ。 3. あの人の奥さんは綺麗な人? うん、綺麗な人。 さあ、それは簡単なテスト? うん、簡単なテスト。 1. 주어진 일본어 질문에 포기와 같이 응으로 대답해 보세요。 포기 そこは静か? うん、静かじゃない。 1. この仕事は大変? うん大変じゃない いいその歌詞は有名 うん有名じゃない 3 今日のテストは簡単 うん簡単じゃない 4.あの人の奥さんは綺麗? うん綺麗じゃない 3. 주어진 단어를 써서 어떤 何もや?라는 질문을 만들어보세요 福岐 人 どんな人? 1.仕事 どんな仕事 いいところ どんなところ 3.試験 どんな試験 さあ 学校 どんな学校? 1.九宮